김기준 견학 안녕하세요.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충청남도 수락계곡에 왔습니다 여기 우리 바로 뒤에 진짜 깊은 데 있어요 이거 봐봐 여기 여기 우와 진짜 거기까지 간다 스노클링 장비랑 광수 금속탐지기 갖고 왔는데 그 깊은 데에 들어가서 오늘 꼭 금반지 찾아와야 돼 렛츠고! 평화시장! 으악! 으악! 와우! 이렇게 춥다! 이렇게 춥다! 랩 랩 랩 랩 랩 있어? 어 뭐야? 또 있네 지금 그래도 더 밑으로 이동할 것 같아 이거 파고 내려가자 더 깊은 곳에 있대 어 여기 있다 예 내가 찾은거야 안경 두개 카메라 그거 선 라이트 렌즈는 뭐라고 그래? 카메라에다가 그리고 너 100 200 700 800 900 그리고 이 안경은 한 100만원짜리야 100 200 250만원짜리 100 손 올려봐봐 나한테 그거 여기 이거네 나왔다 나왔다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여깄어 여깄어 여기 여깄어 여기 아 이거네 이거 나 탐지기 없이 봐봐 올리 올리 이거 봐봐 안경 또 찾았어? 그 자리에? 우와 아 카르키 뭐 어때? 야 올리가 올리가 포르쉐 올리가 포르쉐 카키 찾았어 포르쉐야 이거? 어 줘봐 포르쉐 포르쉐 카키 야 포르쉐 카키네 우와 대박 하나 더 포르쉐 오늘 방수 탐지기 많이 했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서 막 몸이 힘들었어 아까 그 10원 마지막 카메라 껀을 때 나 신발을 와 이렇게 기쁘게 찾았는데 카메라 꺼 있었어 오늘의 우승자는 박고민이야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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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전 많이 찾았어 그 다른 형님이 한 2천원 찾았대요 여기 4개는 계곡에서 찾았고 이거 다는 다 계곡에서 찾았어 오늘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구독도요!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따랑따랑 다음 영상까지 안녕